자 오늘 이렇게 밥 먹고 노가리 하고 맥주 마시면서 노가리 했는데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빅스택 빅스택의 자랑 이곳이 바로 파이널 테이블이에요 형 네 이곳이 파이널 테이블 싹 보면은 저 아래서 이제 게임 즐기고 최종 10인만이 이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형이 그냥 지금 방송한다고 여기 앉은 거지만 쭈빼기 저희 가게 솔직하게 이제 오셨으니까 온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게가 굉장히 깔끔하고 홀덤치기에 굉장히 적합화가 되어 있는 그런 홀덤퍼가 어디 아닐까 약간 신사동에 있고 플렉스 타임을 할 수 있는 약간 펑커를 치기 어려운 약간 그런 마귀의 귀가 흘리는 약간 여러 바의 빅스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방송한다고 여기 앉은 거지만 표현이 되게 심화하지만 좋은 뜻인 거죠? 되게 좋은 거죠 뻑뻑치기 어려운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항상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이렇게 또 카드를 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네 근데 그 퍼포먼스가 오늘 나올 거 같아 왠지 퍼포먼스 하면 또 K.O이기 때문에 일단 이빨에 똥냄새 날 때까지 올인 한번 강래희 한번 여러 바 강래희 한번 털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Let's get it Let's get it 갑자기 또 Fully buying 나올 거 같은데요? Fully buying 리바이요 리바이스 봐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따 게임을 시작하는데 K.O 형님과 즐거운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오늘 이벤트는 또 우리 유튜브 K.O 형님과 저를 올인했을 때 첫번째 올인했을 때 빅스택 티켓 10장을 주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K.O 님하고 만나셨을 때 무리하게 올인하지 마시고 세븐 듀스로 올인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세븐 듀스로 올인하지 말라고 하시니깐요 적당히 하셔서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여러분 오늘 어떻게 플레이 하실 건가요? K.O 님은 저는 그냥 엄청 어그레시브하게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강래희 좀 털어보려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래희를 한번 털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3번 테이블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있는데 거의 고수 월드클래스 국가대표 펜싱 선수 우리 K.O 님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립적으로도 알려주는 말이여가지고 안 알려주고 싶은 말 오케이 자 앉아주십시오 잘살해 주십시오 그 올인 퍼포먼스 오늘 꼭 보여주세요 아 예예예 지금 뭐 정신이 없네요 자 저도 안 씁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6200요? 8200요? 어 5200요? 5900요? 5200요? 파트 5200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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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징 하려고 맨징 하려고 그런다 지금 엮이면 맨징 하려고 그런다 얼마 더요? 리울 내지 생오린 쳐야 돼 리울 내지 와 나는 전 죽어요 네 뭐 어떤 상황인데? 상황 어떠죠 여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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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호 워싱 맨? 어때요? 아 지금 이제 처음 하는 거에서 아직 뭐 엠골드요 아직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예 어지러워 너 짜는 거 뭐 있지 않아? 네 뭐야? 빅스택 이용권 10장이요 와우 개꿀이에요 모르겠네 네 네 형이 자르면 10장 처음 자른 사람 10장 처음만이네 어 처음만 케이호 형이랑 오링내지 마라 오링내면 빅스택 또 와야되잖아 아 또 와야되네 하하하 내가 이걸 안 주려면 노 리바인 우승을 해야지 되는 거구나 어차피 10장은 나가야 되는 거구나 하하하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네 자 오늘 빅스택에서 케이호 형과 함께하는 어 이벤트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콜라보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인데 네 하는데 좀 어때요? 아 지금 정신이 좀 없는데 한국에 지금 홀던팝에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많은 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네 케이호 형이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저희 여로파 빅스택에 응원하고 렛츠게릿 함께 좋은 예의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도 이제 빅스택에 자주 놀러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앞으로 케이호 형과 여로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스택이 대한민국에서 홀던팝 멤버원 간 그날까지 케이호의 이빨은 계속됩니다 렛츠게떼 빅내롱 렛츠게릿 감사합니다 렛츠게릿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정도면 렛츠게떼 빅ue 렛츠게떼 빅ni crime 공편 전 빠지 좋은 지 감사합니다.